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나지 않는다면 오유진 선수 큰 손해가 되겠고요. 반면 이천호 선수... 그런데 갑자기 좀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이거 이쪽으로 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모양에서 이거 늘게 되면요. 네,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때 여기를 두게 되면... 이건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때 여기를 두게 되면... 이건 안 둘 수가 없어요. 지금... 승부 예측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천호 선수 이거 젖었을 때 막은 것이 문제예요. 이를 후퇴했어야죠. 제가 여기 계속 맛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천호 선수 이거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AI도 베개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지금 이걸 늘게 되면... 30초 하나, 둘, 셋...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붙이는 수 때문에 안 돼요. 무조건 여기를 둬야 돼요. 네, 거기 있는 슈호 선수에 지금요. 지금 문제 생겼습니다. 이천호 선수 지금 갑자기 여기서 이걸 막는 바둑이... 어디 있냐고 했다가 내 이천호 선수 팬들한테 안 담았겠네요. 이걸로 이렇게 후퇴했어야죠. 이쪽으로 후퇴했어야죠. 이걸 막았네요. 이천호 선수 방어하는 수단을 보고 있을까요? AI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이라도 빨리 이걸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 잡아야 돼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두고... 이거 두면은 지금 이거 잡고 승부가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지금요. 지금 이천호 선수가 예전만치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두게 되면요. 이걸 두게 되면은 여기를 두게 되면요, 지금. 30초 하나, 넷, 셋, 넷... 여기를 둬가지고 둘 때 이걸 두고 이걸 뒀을 때 이걸 두고